안녕하세요 모임채스입니다. 오늘은 2024년 1월 14일 이번 영상에서는 나스닥 차트 분석을 해볼건데요 나스닥이 현재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정도에서 상승을 계속 할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항선은 이 정도로 저항 밴드는 보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경률은 일단 대세가 상승하는 강세 국면의 경우에는 108 이상에서 매도를 하는데 지금 100 정도로 가 있는거고 심리도는 75 이상의 경우에 과열권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75 이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목균형표에서는 양운 강세 국면 기준선 위로 가고 있어서 강세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환선 기준선 위아래로 있을 때 주가가 내려갈 때 매도를 하는데 이때가 매도 시점이었다가 다시 매수 시점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를 볼 때 만약에 중동전쟁이 확장되지 확장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중동전쟁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 무기사들이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전쟁을 계속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아야 자기네들도 돈 벌어먹고 사는데 그러려면 확전이 될 수도 있고 확전이 되면은 미국 무기 산업 더 잘 돼서 미국 경제는 더 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중심선을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에서는 이 중심선 돌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스토케스틱 슬로우에서는 현재 80 이상으로 가서 과매수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MACD에서는 이미 데드크로스를 알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MACD 그 다음에 스토케스틱 슬로우 전부 다 데드크로스로 보이는 거네요 삼선전환도를 보니까 명백한 하락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볼 때 명백한 상승 추세 중에 일봉으로 볼 때는 약간의 하락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역시 계곡선을 볼 때는 현재는 매수 유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하락 전환 이쪽으로 가면은 매도신호 이쪽으로 가면은 매도계속 매도보유 상승전환 매수신호 매수계속 그 다음에 매수유보 여기가 지금 매수유보로 온 거죠 주봉으로 볼 때도 현재는 매수유보 정도로 가 있고 월봉으로 볼 때도 매수유보 CCI를 볼 때는 이렇게 해서 0, 마이너스 100, 플러스 100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CCI에서는 다시 골든크로스가 되면서 매수할 시기라고 알렸네요 주봉을 볼 때는 여기가 지금 매도할 시기가 아닐까로 나온 거죠 여러 가지 차트를 지금 봤는데 복잡하게 신호가 나오고 있어서 어차피 저도 이 나스닥에 대해서는 결국 언젠가는 오르는 미국 지수로 생각을 해서 지금 묻어두고 있는 ETF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여런데를 잘 파악해서 수위급 구간만 취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역시계열 곡선에서 매수유보 이렇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일목균형표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양원이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서 강세국면으로 보이는데 주봉으로 볼 때도 강세국면 그래서 일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주봉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전환선 기준선이 위아래로 지금과 같이 있고 주가가 내려온다면 이때도 매도시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원래 이 신호가 여러 개가 상반돼서 나온다면 매수는 좀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일단 기준은 이 일목균형표를 이 영상에서는 그냥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때를 한번 보는 것으로 가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려고 했는데 S&P500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죠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미국 시장 전체가 그래서 양원 강세국면 그 다음에 기준선 위로 가고 있어서 강세국면을 볼 수 있는데 내려가는 시기는 기준선 전환선 위아래로 왔을 때 주가가 내려갈 때 이때를 매도시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식을 매수매도 할 때는 나스닥이나 S&P500이 강세국면일 때 매수매도 하고 그 다음에 약세국면 이렇게 의문이 가 있는 이 구간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쉬어갈 때에는 계속적으로 어디다가 나중에 강세장이 찾아오면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자 이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차트 분석이기 때문에 지채널에 가입해 주신 분을 위주로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